아, 뜨거워. 맨날 정신없어서. 달걀 삶는 거예요? 네.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. 저거 중요한 것 같은데. 저거라도 먹어주자. 저게 아침이에요, 선배님?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. 사실은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. 저런 게 있어요? 역시 여배우는 달라. 오, 구붓. 잘 익었다. 너무 잘 익었다. 내가 딱 좋아하는. 계란은 내가 뭐 특별히 단백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루에 달걀 두 개라도 내 몸에 먹여주자.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게 이제 일사하는 분들이 근육 안 빠지게 하려고 달걀 먹잖아요. 맞아요. 음. 음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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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